버라이티를 많이 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어요? 저는 애기 키우는 육아리얼리티 그런 거 해보겠습니다. 애기들 되게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예능 프리문들을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육아리얼리티를 하고 싶다는 우리 웬디씨가 우리 웬디씨가 너무 기머나 빠진 거 아니에요? 아이린씨는 방금 표정이 약간 에릭남을 극혐으로 보냈습니다. 인형이 나오거나 약간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유튜브 진짜 모르겠지만